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최소 500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공습 주체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신채원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먼저 병원 폭발과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중심가에 위치한 아랍병원에서 현지시간 17일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아라흘레 아랍병원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최소 500명이 숨졌습니다. 보건부가 수백 명이 다치고 수백 명의 희생자가 아직 건물 잔해 밑에 있다고 전한 만큼 사망자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하마스는 끔찍한 학살이자 명백한 전쟁 범죄라고 이스라엘에 비난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이번 사건이 무장단체 로켓 오바를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병원 폭발 이후 수백 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란과 레바논 등 중동 전역에서는 이스라엘을 규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피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이어지면서 가자지구에서 3천 명 넘게 숨졌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부상자는 1만 2천 5백 명에 달합니다. 한편 하마스가 최근 민간인 인질 영상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200명이 넘는 인질을 붙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피지의 신채연입니다.